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는 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분리의 강의는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강의들도 몇 번 듣고 해서 기초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것은 사실 제도도 잘 모르고 세금이라든지 호가 단위나 정보를 어디서 하는데 이번에 꼭 한번 저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열강한 이후에 좀 찐이 빠졌습니까 아 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뭐 다른 기타 등등 이렇게 아니 내가 들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 했고요 제가 이제 늘 세미나를 한 3년 하면서 세미나 초기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내 강의를 안 들으시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들을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아시겠지만 리딩에서 처음에 깔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0몇 년 됐죠 지금? 처음 한 게? 지금 2002년이니까 지금 19년입니다 19년 됐죠 그런데 그거를 해본 분들만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대형 사회 위주로 예를 들면 미래에서 때우다 키움증권이다 해외 투자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조는 장우석 본부장이 근무했던 리딩 투자증권에 미국 주식 직거래를 처음 시도했고 처음 시도할 때 주축이 됐던 게 그때 당시 장우석 과장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걸 또 들을 수 있으면 제가 뭐라 하지 않지만 들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사실 또 하다 보니까 막 규정 넣고 하다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아주 재미없는 거 뺐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꼭 봤으면 합니다 적어도 글로벌라이브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좀 받겠다 하는 분들은 장우석 본부장의 강의를 좀 들어주십시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미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표본이 너무 차이 나잖아 너무 강력한 경쟁자와 같이 붙여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데 표본이 염승환 부장은 국내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 표본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그 강의 찍고 지금 오늘까지 여파가 좀 쓰러졌죠 미치고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후힘 내보자고요 오늘부터 강의 시작이니까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준비해온 것부터 볼까요 힘을 내겠습니다 봤더니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짱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거의 녹색 물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개 기업 중에서 거의 한 470개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큰 것들이 더 많이 올랐네요 큰 거가 많이 올라가는 특히 애플이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잠깐 잠잠해도 테슬라가 6% 넘는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금융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로 얘기했던 에너지 쪽에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엑스모빌이 강했는데요 좀 이따가 왜 강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장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을 보게 되면 더합니다 11개 업종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IT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3.18%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이 3.11% 2등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오랜만에 올라간 거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쓰라든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빠진 게 한 3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기사로 존슨앤존슨의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진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약 400만 개가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요 3월에 되면 1,600만 개 6월에는 1억 개 그다음에 연말에는 10억 개를 공급한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접종은 끝난다는 게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격도 회당 10달러 상당히 싼 가격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더나 화이자고 상당히 뛰어난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백신인데요 보기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3월이면 3월이면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죠? 네 한 번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온의 보관 네 상온의 보관 그 페이지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해놨는데 존슨앤존슨의 백신 방식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자, 모더나는 메신저, RNA 방식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능은 약 72%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왜 90%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72% 효능이 있다고도 보시면 저것도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하는 거죠 일반 독감이 한 50% 아닙니까?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남아공 변이 발생해서는 64%의 효능을 보기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차별화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접종이고 일반 냉장 온도에 3개월 동안 보관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동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온이라는데 그건 아니고 냉장 보관 냉장 보관, 그러니까 냉장이 보통 영하 2도 아닙니까? 영하 2도에서 한 8도까지 그 정도만 보관이 가능하게 상당히 좀 냉장이 영화는 맞는데 영하면 얼잖아요 그러네요? 냉장이면 영상 영상 아니에요? 영상, 영상 얼지는 않으니까 혹시 냉장고 쓰시는 분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화이자에 비해서 효능이 떨어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건 업계에서 얘기한 건데요 효능이라서 다른 백신과 큰 차이가 없고 지금은 빨리 맞는 정답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맞아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백신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존슨앤존슨이 백신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 존슨앤존슨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출 비중이 저게 크질 않을 뿐더러 많이 남기는 것 같지가 않은데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이네롤이라든지 밴드웨이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다 존슨앤존슨의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기대는 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주가가 강보합 정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백신이 빨리 나와주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니까 일단은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어가 정말 놀라운 시점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상치가 0.79였는데 1.2가 나오면서 거의 2배 정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죠 매출도 전년 동기에 대회 370%가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의 4배 정도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단기 순이익은 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도에 2,70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2.6억 달러로 10배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우리도 쓰니까요 저희도 쓰시나요? 우리 줌 쓰죠 줌이요? 줌이 저도, 저희도 쓰고 있는데 줌이 확실히 줌 쓰다 보니까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떨어져요 화질이 일단은 거기에다 또 1분기 전망도 상당히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제 장 끝나고의 모습인데 어제는 한 11%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한 8, 9% 약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어에 대한 부분도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화역수계에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은 마이너스 1.49였는데 2.705로 2배 정도 거꾸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이고요 또 매출 역시 예상치를 좀 밑도는 예상치를 보여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은 5월 초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노화역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좀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뒷차를 탔군요 노화역수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업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백신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주가 올라오는 일이 없는 건데 백신 때 많이 올라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규를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매수하시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타겟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타겟을 제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인지 조화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저거 많이 이용했어요 미국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타겟을요? 네 월마트보다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빨간 카트가 빨간 카트입니다 빨간 타겟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8%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EPS 매출 다 잘 나왔는데 한 가지 힘이 뭐냐면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거의 한 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재미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은 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스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답니다 타겟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왠지 좀 밝아요 가면 월마트에 비하면 훨씬 더 밝고 매장 크기는 사실은 월마트보다는 조금 소규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가 한 노치 정도 높다고 할까 네 그래서 타겟의 판매 방식을 봤더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줌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딱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포장을 다 해서 그냥 차에 내리지 않고 받아서 가면 되는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들리지 않고 접촉 없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도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코로나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월마트를 오히려 실적 면에서 이기는 그런 개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표는 뭐냐면 그 동일점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요 매출 증가율이 지금 현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10 내지 2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실적 전망치를 못 내놓는 바람에 만약에 내놨다고 하면 오늘 극등할 수 있었는데 요즘 실적 전망치 안 내놓는 기업들이 많죠 그게 약간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백신이 얼마나 빨라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안개 속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서 살아기보다는 그건 아닙니다 높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내놓지 대충이라고 하시는데 실적이 만약에 많이 얻나가면 주로 소송이 이어지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나왔냐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발표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은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업이니까요 이것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잉을 조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잘 못 뜨다 보니까 많이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사우디 항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어버스와 보잉의 비행기 70대를 주문한다고 그러는데 에어버스에 몇 대 할지 보잉이 몇 대 할지 모르지만 합쳐서 이런 데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유나이틴 항공이 737 맥스 기종을 25대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보잉에 대한 부분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호주에서 50년 개발된 로얄 윙맨이라고 하는 비행기 이거 바로 무인 항공인데요 이 비행을 이번에 시험 비행하면서 다시 한번 시험 무인 항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 비행이 보통 3,700m 날아간대요 엄청나게 오래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비행기 개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747 맥스 기종을 다시 한번 인도한다 그러면 주가가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가 737 맥스 기종이 두 번 추락하고 나서 그때가 450달러였는데 지금은 거의 딱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 한번 주문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씻기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영향과는 별개로 737 맥스의 악재가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공장 직원들이 걸리는 바람에 일부 공장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아직까지는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실제 비행기를 타자고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안 탈 것 같습니다 737 맥스 아직까지는 우려가 좀 있고 실제 지금 벌금을 맞았는데 완벽하게 이게 횟수했다는 어떤 사인이 없거든요 저는 계속 안 탄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항공사는 일부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연료율이 좋다 보니까 많은 항공사가 선호하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인스탑의 공매 대전은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기업인데 바로 로비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IP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월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IPO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어떤 우려와는 달리 IPO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찰리 몬거죠 찰리 몬거가 버핏의 오랜 친구인데 이분이 얘기가 좀 제가 그냥 번역했는데 로비누스는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지금 비난하는 그런 모습 찰리 몬거가 워런 버핏에 비하면 약간은 더 솔직한 독설가라고 봐야죠 버핏의 형님이죠 동네 형님 동네 형님 동네에서 같이 아주 오랜 동안 산 분인데 어쨌거나 부회장인데 로비누스 상당히 좀 폄훼하는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일단은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주관사는 골드막사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기업 가치는 약 2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공매도 대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만 IPO 한다고 하면 로비누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액수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저 방법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게 수수료 면제를 해가지고 그 고객 정보를 그렇죠 판다든지 하이프리퀸시 트레이딩 하는 데다가 판다 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수입 방법이 빌려주고 돈을 약간 수수료 받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보통 이제 예수금 이자 받는다든지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뭐 주식 보통 증권에서 달라는 어떤 방법을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걸 많이 먹는 거고요 실제 지난번에 한번 그 공매도 할 때 일부 해치펀드의 압력이 못 이겨서 매수 버튼을 죽인 게 아니냐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로비누스에 확실히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일부 해치펀드는 거의 맞을 거다 아마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과 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제가 이제 늘 얘기했던 제가 엑스모빌 한 달 반 동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엑스모빌을 너무 미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사가 자주 나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분이 계시는데 제프 어버니라는 분이 이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엑스모빌 이사회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친환경 활동가로 유명한 마이클 안젤리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한번 이사회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엑스모빌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회사가 아니고 보다 조금 더 함락이 앞서가는 기후변화에 앞서가는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ESG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가 임발된 머트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많이 변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분이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우측이 전환하자마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60달러를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기업들이 내연기관이 정기차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석유회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엑스모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뭐가 되든 간에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시 또 쉐브론을 많이 샀다니까 네 쉐브론을 샀죠 쉐브론 옆에 엑스모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모빌을 쉐브론을 더 사는 이유는 쉐브론은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현금이 많아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엑스모빌이 아직까지도 약간의 배당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엑스모빌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엑스모빌이 배당을 줄일 만큼의 그저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 보이고 다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유가의 상승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유가의 하락을 좀 한다고 그러면 그때도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 때문에 올라갔는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회사의 변모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ESG 때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데믹 이전에 주가가 100달러였는데 지금 한 60달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다 사산 최고치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더 있다고 보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모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놀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XOXL이라고 하는 반도체 ETF 3배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딱 보시면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제가 바로 떠온 그림인데요 전일자에는 638달러에 끝나는데 지금은 42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3.3%가 빠졌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부터 한 주를 15주로 분할하는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없이 그냥 가격만 보여주는 거예요 100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오늘도 제가 다 답을 드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한 주를 15주로 분할한 얘기를 한다면서 지금 정확히 15분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있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기사가 많이 안 나와서 놀라지 마시고 지금 오늘은 ETF인데 쪼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금융주 약세 3배짜리 ETF는 FHT인데 이거는 또 병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또 20개 배와 3배짜리는 또 병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보이거든요 8배로 딱 켰는데 8배나 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 주식수가 줄어들었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8배가 올라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 분이 꽤 있나봐요 지금 댓글 다니는 분이 놀래라 내주식 맞습니다 제가 이거 외에도 한 5개 더 있는데 많이 매매한 건 갖고 온 거거든요 꽤 많아요 한국 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3배짜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3배짜리는 좀 하시면 안 되는데 3배짜리 많이 하시는데 이건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이 보통 먼저 보여주고 기사가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놀라실까 봐 가져온 기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FAZ 같은 경우는 이 병합을 수도 없이 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올려놓으면 주가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병합을 수시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아니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병합을 계속 하는 거는 병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병합 전후로 보게 되면 주가가 6천 달러가 최고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달러니까요 99. 몇 퍼센트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3배짜리 약세 쪽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기사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골라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런데 제가 뭐 그거는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한 배짜리 투자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무라가 두 달 전에 10년을 국채 금리가 만약에 1.5%가 되면 주식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냈습니다 맞춘 거죠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또 골드막사스가 이번에 2.1%가 되면 연행이 클 거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를 내놨는데 저 얘기는 저도 할 것 같은데 국채 2.1 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1.67만 올라가도 미친듯이 빠졌는데 2.1 되면 상당히 많이 더 많이 빠지겠죠 너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골드막사스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연봉받는 분 치고는 너무 좀 저거하네요 그런데 이제 뱅크어메리카는 1.75%가 되면 팁핑포인트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되면 만약에 자산이 주식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이건 좀 제가 또 이해가 됐는데 2.1%면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당연하겠죠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골드막사스가 좀 실없는 것 같아서 연봉이 제일 센 데 아닙니까 연봉이 제일 세 있고 그런데 또 연봉이 세지만 틀리면 또 제대로 틀리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46%로서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선물이 좀 밀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너무 많이 상상하다 보니까 오늘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골드막사스 2.1%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좀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좀 빠지는 폭이 큰데요 금이 작년 8월이죠 고점 대비 17%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광업체죠 금광업체 ETF인 GDX는 무려 33%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한테도 또 많이 말씀하십니다 장고석 본부장 얘기하면서 금도 한 10% 보예라고 했는데 폭만했다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금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금이 어쨌거나 한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한 6개월째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아직까지 골드막사스는 금에 대한 쟤네들은 골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아 골드만이요 아 그러네요 아 골드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위트있는 골드만이죠 그런데 골드만인데 골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골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골드막사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국채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유심히 제가 보겠습니다 골드막사스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 장애인에 빠질 때 여러분도 안심시켰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냐고 적어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냐면 이 표를 보시면 압니다 이 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표인데요 이 검은색이 뭐냐면 S&P500의 평균 주당 순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주당 순익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가 파란색인데 지수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적은 견고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년을 국채 금리가 안정화된다고 그러면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다른 거 그냥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내가 보유한 주식 어떻게 하나 물어보시고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적어도 지금 팡 주식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올해는 좋고요 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러면 이 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사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 되고 특히 10년을 국채 금리가 막 움직일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비싸게 사신 분들은 좀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1년, 2년 보면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 미국은 5%는 연간 3번씩 빠집니다 그 정도 하락 부분 주식? 네,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왜 제가 5%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나스닥이 딱 4.9%가 빠졌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하시겠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진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5% 가까운 하락들은 1년에 3번씩 나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과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한 달 반 정도가 있으면 회복한다는 게 통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 많이 올랐는데 애플을 보호하시는 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손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지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리오틴투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국에 있는 철광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겁니다 148년 만에 최고의 배당을 이번에 지급합니다 148년 만이죠 그 정도 오래된 기업인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기존 배당금이 3달러 9센트고요 특별 배당금이 0.93달러 해서 합쳐서 4달러 02센트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걸 하시려고 하면 3월 3일까지는 매수해야 됩니다 내일이죠 내일까지 내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저거 뉴욕에 상장된 ADR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도 배당금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현재 배당률을 치게 되면 4% 배당이 들어온 거거든요 4% 배당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락 들어오면 본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입니다 10년 만에 최고 실적이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배당락이 들어오지만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별 배당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주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에 배당 받은 만큼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리오틴토 검색해보니까 장우석 본부장이 미주미에서 일주일 전에 저 얘기를 했군요 리오틴토 좋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블로그에 지금 리오틴트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 배당을 지급한 회사는 주가가 항상 높았습니다 다 회복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코스트코가 그렇게 특별 배당 지급하고 조금 밀렸다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별 배당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는 얘기고 실적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미국 주식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빠진다는 건 물론 그날 하루는 배당 나기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업들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10년 책을 10년 동안에 굉장히 배가 넘어가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실적을 좋아주는 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배당금도 미국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제 강의에 넣어놨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에 보통 배당받을 때 보게 되면 겨울에 한 다음에 보통 봄에 들어오거든요 배당금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리오틴토도 4월 15일 날 입금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오틴토에 또 외국인 매수에 집중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리오틴토요? 딱 뉴욕시장에서 보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외국인 매수 아니야 풀리지죠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배당도 꾸준히 주는 기업이고 또 이게 1년에 2번 배당 주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신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한번 조금 사보세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장우석 본부장 말대로 정말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배당당을 좀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한 가지 꾸준히 올라가는 거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싣고 해보시라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4월 15일에 입금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제가 내일도 한번 살짝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러시죠 꼭 받으시라고 좀 조언 드려봅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기사를 쭉 봤고요 시장이 곧 열리겠네요 곧 열립니다 제가 곧 열리지만 간단하게 좀 기사 좀 보고 조금 늦더라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준비료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버백스도 말씀을 드렸고요 타겟도 말씀을 드렸고 니오 소식 하나 볼게요 니오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5.2%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실적을 봤더니 올해 니오가 원래 적자가 주당 93위안을 받는데 원래 39위안 했는데 93위안이 나와주면서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외로 적자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원래 이번 분기에 만 대를 원래 인도했어야 되는데 7500대밖에 인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오늘 하루는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기업들 특히 샤오펑 리오터 같은 기업들도 실적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중국 내에서는 실적을 물론 나쁘면 빠지지만 그렇게 심하게 빠지는 않는데 미국은 즉각 빠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니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즉각 빠지고 실적이 좋으면 즉각 오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즉각 오르고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강의도 넣어놨지만 많은 분들이 주가 많이 빠지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미국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보통 한 분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주식을 30년 아까 했습니다만 이런 고정관념으로 미국 주식을 저 스스로 그냥 자습하면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악재 터지면 딱 역발상이야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실적에 관련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팔아야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10시간 동안 할 때 2시간이 실적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보시면 그래야지 이해하시니까 안 그러면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또 계속 보게 되면 오토진이라는 자동차 부품어체가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12.84 예상했는데 14.93 엄청 잘 나왔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언드비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언드비트가 최근에 펩시코하고 그다음에 맥도날드하고 또 영브랜드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현재 중립에서 바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시티가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비언드비트 역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퀘어가 지금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4.4%가 올라가고 있는데 스퀘어가 인하우스 뱅크 자체의 어떤 은행을 하나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돈을 대출해 주는 어떤 그런 용도를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불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플러스났네요 다 플러스네요 강부압 정도입니다 S&P500도 0.01% 강부압 다우도 0.01% 강부압 나스닥도 역시 0.07% 강부압으로 출발했습니다 의외의 아까 선불과 다르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물론 어제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지만 일단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지금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이 상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상원에서 빨리 통과된다고 하면 빠르게 지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 부양책 할 때 시간당 임금 15달러는 아마 10달러로 깎여서 하지 않습니까 네 친한 임금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별다른 큰 악재가 없다 보니까 약간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요 정보도 한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준비디오의 실적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준비디오 하나만 놓겨보겠습니다 준비디오는 의외로 어제는 시간에서 약 11%가 넘는 상승을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상승폭을 한 반 정도 줄인 그런 모습을 그래도 어디예요 그래도 어디입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자체 인하우스 뱅크를 설립한다는 스퀘어 보겠습니다 스퀘어도 역시 3.4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테슬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봐야지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비트콘을 투자했다든지 어떤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는 좀 더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테슬라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저런 테슬라가 아니었고 다른 회사가 만약에 그런가 했으면 떡락했을 거예요 떡락이요? 떡락 떡락이라는 거 많이 빠진다는 걸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모릅니다 미국에는 이런 저급화 표현은 없습니까? 떡락이라는 거 없죠 폭락입니까 폭락? 그렇죠 그렇죠 폭락보다 더 약간 기분이 안 좋은 더 강한 느낌입니까? 급락이네 급락?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즘에 세 가지 우려가 있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슬라 세 번째는 캐시우드 누님을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뭉쳐져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기업의 CEO로서 어떤 기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투자에 신경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묶여서 좀 비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진 모습이니까요 더 이상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안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애플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이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으로 보였는데요 5% 넘는 상승으로 보였죠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7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떡락이라는 표현과 떡상이라는 표현이 없답니다 거기 상한가가 없지 참 상한가가 없죠 그래서 없구나 상한가 없고요 상한가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두 번째 강의 한 30억 원 지나면 나옵니다 기승전 강의군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혹시 김 프로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10강의 본다고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다 그럼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그냥 감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다음에 내가 수강자인데 몇 번째 강의에 어떤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본다고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다 아니 본다 그러면 아니니까 무조건 해줘야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시면 왜냐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안 그래도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게 대학교도 온라인 강의 하는데 교수님한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한테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무제한? 네 무제한이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무제한 하면 진짜 아니 무제한은 제가 나오는 시간 내에 어떤 경로로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죠 하루에 다 소화 못하겠지만 뭐 오늘은 뭐 몇 분 몇 분에서 근데 왜냐하면 원래 근데 다른 인간 업체는 인간 업체들은 질문권을 따로 팔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제가 그 질문을 명세계 대학이라 그러면서 질문권을 판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질문을 왜 주저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항상 그때 해야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한다고 질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네이버에서 웬만하면 소화가 됩니다 야 근데 내가 사실은 오늘 좀 예를 딱 갖춰서 아 질문 한 사람 앞에 질문 하나씩은 좀 소화해 주실래요?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는 그냥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아 역시 교육자의 자세가 됐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강의할 때 그 같은 말을 한 100번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라 저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냥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면 부끄러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질문하는 내용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 대목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라고 항상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학기 때 해서 시험 본 거 아시죠? 시험 본 거 시험 봐야죠 시험 보고 성적 우수자는 잘하는 표현은 성적이 우수한 분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장학금이라는 거는 수업료 환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좋죠? 네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네 그건 해야죠 아주 어려울 텐데 그래서 4학기 내내 듣고 내년에 4년 장학생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얘기 뱉으시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나서 입 닦은 적은 없어요 그냥 하긴 하지 하자고요 근데 내가 이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내가 학생 처장이지만 내가 이제 학생이지만 교수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소통의 어떤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몇 시간을 앉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우석 본부장께는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장우석 본부장 뭐 진짜 지쳐 쓰러지는 꼴을 보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니까 진짜 모르시는 거 이렇게 저희가 어떤 채널로 할지는 저희가 우리 스탭들하고 스탭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강의 듣고 궁금하고 야 이건 진짜 모를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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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속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학기를 한 6월부터 또 시작하니까 한 5월 말이나 그렇죠? 5월 말쯤에서 기말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분들은 장학금 전장 반장 그리고 또 우리 3프로TV에서 나오는 책도 막 주고 그렇게 하시죠 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본인이 또 아니 제가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게 강의 안에 제가 100번을 얘기했다니까요 그 안에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우석 본부장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장우석 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오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서 제가 아재 개그도 한두 번 하고 또 뭐 객처운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또 심야에 저희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서 무리수를 뒀는데 불쾌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야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을 또 격려해 주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출근길 라이브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